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랜만에 애플워치 관련 제품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애플워치를 구매하고 여러가지 스트랩들을 사다보면 어느새 굉장히 많은 스트랩을 갖고 있는 사실에 놀라게 되실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애플워치 밴드들을 보관하는게 골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고급스러운 애플워치 밴드 보관함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실용적인 밴드 보관용 거치대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애플워치 밴드를 휴대할 수 있는 파우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휴대뿐만 아니라 보관할때에도 유용한 일석이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손바닥만한 크기의 납작한 파우치 모양으로 색상은 블랙과 차콜 그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퍼를 열어보면 좌우측으로 애플워치 밴드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쪽 면에는 5개의 밴드가 수납이 가능하고 반대쪽에는 3개의 밴드와 별도의 메쉬 수납 공간이 있어서 충전기나 케이블, 애플워치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 밴드 수납 부분도 메쉬망으로 처리가 되어있는 쪽과 가운데 고무 밴드만 있는 쪽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서 수납하는 밴드의 종류에 따라 선택해서 보다 편리하게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출장시에 이렇게 넣어서 파우치만 들고 가면 8개의 밴드를 수납할 수 있어서 패션에 맞게 코디해서 애플워치를 더욱 멋지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으로도 좋지만 8개씩 들어가니까 파우치를 여러개 사서 쌓아놓게 되면 부피도 작게 차지하면서 수납함처럼 수십개를 보관을 할 수 있고 종류별로 잘 세팅만 해놓으시면 파우치 하나만 딱 골라서 가져가시면 되니까 수납과 휴대에 모두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워치 밴드 파우치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휴대하기에도 좋고 보관하기에도 좋으면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애플워치 밴드가 늘어가시는 분들은 사용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독자 3600명 돌파 이벤트 중이니까 이벤트 영상도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